또 이번에 들을 노래는? 이번엔 뭐 듣지? 몽타주 들을까? 몽타주? 근데 지금 제가 들려드린 노래 이거 혹시 깨져요? 깨져서 들려요? 너무 소리가 커서 깨지나? 혹시 소리가 깨져요? 아, 안 깨져요? 오케이 소리 질러! 더 세게 바닥에 몸을 감져도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는 비숍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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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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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없이 부딪히다 죽어버린 날 들비며 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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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득 채워지는 작곡도 바쁜 행돌 속에 비싸지는 저 숨이 붙어있는 그대로 편집이 되어버렸지 아, 저 숨이 붙어있는 그대로 편집이 되어있는 중 목매 이름 쇠살라 저 눈 없지만 건물이고 만난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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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없이 뻗이 치자 죽어버린 날 덤비며 가득 처짐은 작고 또 바쁜 행동 속에 피사체는 주저 숨이 터뜨리면 그대로 가짐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몽타지였습니다.